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펭성의 틀었더람쥐가 왔다야 강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펭성분들 정말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흥도 너무 많으시고 어머 어머 이렇게 오프닝으로 오늘 아주 재밌게 오래오래 놀자. 이따가야겠다. 아이고 이 펭크처럼 아이고 사랑해요. 어린 친구들까지 전 사랑한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이제 어머 어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앞에 이렇게 너무 계속 이시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열정적으로 호응해주시는 거 너무 좋지만 여기 너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해바라기 또 팬클럽 회원분들이나 뒤쪽에 있으신 분들이 패밀를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 강혜연씨를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한가음의 의미로 이렇게 다 달려나오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뒤쪽으로 들어가서 자리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해가지고 신난 시민으로서 아 뭐라구요? 악수 악수를 하다가 아니 알겠습니다. 빨리 한 번 안 돼 우리 해바라기 회원분들 보세요. 팬클럽 회원분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네요. 이제 이제는 무대를 즐겨주시고 정말 저희가 지금 3일째 축제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가수가 왔을 때 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 정말요? 개석식에 되게 많은 가수분들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더 재밌나요? 오늘이 팬클럽 회원분들도 더 많이 모시고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은 오늘 좀 길게 길게 있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니깐요. 대목을 묶여버릴 것 같아요. 대목을 자 그러면은 행성 더덕 축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더덕 평상시에 좋아하시나요? 더덕 하면은 또 더덕구이가 생각나서 너무 맛있죠. 더덕구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수분들 사실은 목관리 잘 하셔야죠. 맞아요. 기침 달에 가는데 목관리하는데 더덕이 그렇게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도 좋고 콜레스테례도 낮춰져요. 네 그래서 더덕 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더덕을 사가셨거든요. 우리 해바라기 회원분들도 강혜연씨를 보러 오셨지만 집에 가실 때 더덕 사가시는 거 괜찮죠? 자 나는 오늘 강혜연씨보고 더덕도 가득 사가겠다 하시는 분들 어리위로 뿡그러미 뿡그러미 와 많이 계십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회원님 덕분에 우리 더덕 축제 대박났습니다. 저도 횡성 더덕 진짜 많이많이 행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횡성 더덕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오프닝곡으로 왔다야 제가 불렀는데 횡성 더덕 왔다야 왔다야 괜찮았어요? 개사에서 불렀는데 모르셨어요. 따봉 따봉 감사합니다. 자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 어떤 거 준비를 해주셨나요? 다음 곡은 횡성 더덕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하는 의미로 제 노래 척하면 척 들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영향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자리에서 함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